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도로가 있습니다. 불안이한 협약 때문에 통행료에, 재정지원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부담도 큽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황영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 우선 MRG, 이게 최소 운영 수입 보장부터 알아보죠. 앞서 보도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도로나 터널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일정기가 민간사업자에게 도로 운영권도 주고요. 이때 협약을 맺게 되는데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칠 경우 일정 비율까지 차익을 지원하는 게 MRG로 불리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며 2009년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맺은 민간 민자도로협약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수정산터널과 부산항대교, 맥양터널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을수록 부산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그 차이가 커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협약 변경으로 통행료를 낮추든지 아니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에 끌려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폐지 이전의 협약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미원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는 거 말고도 또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어떤 지원금 형태나 여러 가지 좀 보존해 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절 때 부산에 유료도로를 다니다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아마 있을 텐데요. 그렇죠. 무료로 다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올해 설 연휴 때도 부산시가 민생 안정 대책이라며 유료도로를 무료화했습니다. 또 출퇴근이나 연속해서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는데요. 언뜻 보면 시민 혜택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민자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받지 못한 통행료를 모두 보존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지난해 부산 7개 민자도로 사업자에 지급한 예산이 78억 원에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존해 준 지원금도 130억 원이 넘습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도 도로공사에서 무료로 통행을 하는데 비슷한 형태인데 이 예산이 민간사업자가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걸 시에서 그 예산은 결국 시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조산보사라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민자도로가 이런 형태로 계속 들어설 텐데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나아가서 시의 그런 세금 보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지원금을 보면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백양터널과 부산항대교가 사실상 올해로 보장 기간이 끝나고요. 수정산 터널은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 수입 미달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시가 민자도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유료 도로가 많아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 부담이 큰데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보정금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시는 금리 인하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변화가 생기거나 주주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부산시가 재협상을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이 민자도로 건설 행정 전반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부산시의 이 민자 유료 도로가 대부분이 간선 도로예요. 그만큼 중요한 지점에 다 있는 도로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만 시가 좀 깊이 고민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